선주중 오가 선주중 오가 선주중 오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Words & Expressions 어휘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오가에 나올 주요 어휘들이 쭉 나와있네요 ABC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accident가 보이네요 accident 사고란 뜻이죠 사고 accident 그 다음에 addiction 중독입니다 addiction 형용사용 파생으로 알아두면 addictive 가 있죠 addictive 중독성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addictive addiction 같이 연결시켜서 알아두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advice 충고죠 advice 충고명사구요 동사용은 advise죠 advise 하면 동사 충고하다 advise advise 그 다음에 another 또다른 이라고 만들어있는데요 또다른 하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another another 은 원 이라는 뜻을 가진 부정관사와 그 다음에 other 가 합쳐졌기 때문에 또다른 하나 라는 뜻입니다 another 또다른 하나 another 뒤에 명사를 붙이고 싶으면 another 단수형이죠 단수 another 북 왜냐면 on 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another 뒤에는 셀 수 있는 단수 영상은 가능하다 another plus 셀 수 있는 단수 영상 another 북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round around 뭐 주변에 around me 이렇게 쓰이죠 대략 이란 뜻도 있습니다 약 대략 around nine o'clock 하면 대략 9시쯤 이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author author 작가죠 author 같은 말은 writer author writer back 백 백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명사로서는 등 이란 뜻도 있구요 백 에이크 그러면 다시 컴백 이러면 다시오세요 이란 뜻이죠 컴백 hör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명사로서는 등 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 허리가 아프면 백 에이크라구요 백 에이크 하면 요통 허리가 아픈걸 요통 이라 그러죠 뭐 이런 파생어도 있구요 백에이크 그 다음에 blink.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blink. blink. 눈이 뭐 건조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뭐 안구 건조점을 막으려고 그러면 blink often. 뭐 자주 눈을 좀 blink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ause. cause는 어떤 일을 발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cause. cause. 뭐 heavy rain. caused. heavy rain. heavy rain이 뭐했다. caused. a flood. flood은 홍수죠. 홍수. heavy rain caused a flood. 뭐 홍수가 the heavy rain. the heavy rain caused a flood. 폭우가 홍수를 caused. 일으켰다. 어떤 일을 발생시키다. 라는 뜻이죠. cause. cause하고 half는 좀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겠네요. half는 발생하다 라는 뜻이죠. 발생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the heavy rain caused a flood. 그래서 cause 같은 경우에는 뭐. the heavy rain caused a flood. 이건 이제 포고가 caused 유발 시켰다. 이렇게 쓰이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happen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죠. a flood가 happened 했다. 발생했다. because of the heavy rain. because of the heavy rai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cause하고. cause하고. cause하고 half는 쓰는 방법이 조금. 주어가 바뀌죠. cause는 일으키다. 라는 뜻이니까. 폭우가 일으켰다. 폭우가 일으켰다. flood를. 또 같은 표현을 happen 했으니까. flood가 happened 했다. 발생했다. 폭우. 홍수죠. 홍수. flood. 홍수란 뜻이죠. 주어가 바뀌죠. 홍수가 발생했다. because of the heavy rain. 폭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바뀐다는 거. 뭐.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cause는 타동사고요. 왜냐면 이렇게 목적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half는 이와 같이. 누가 발생했다니까. half는 자동사라는 점. 요런 것들.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ause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celebrity. 유명인사죠. celebrity. 셀럽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을 부르기도 하죠. 셀럽이다. 그 다음에 뭐. delicious. 뭐 tasty. 하고 같은 말이죠. tasty. delicious. 그 다음에 dentist. difficult. 어려운이죠. difficult. 어려운. 뭐. 명사형. 말아두시면 좋겠는데. 명사형은.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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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dry. 메마른 이란 뜻이죠. fry. 뭐. 반대말은. wet. 젖은. 반이요. 그 다음에 during 나왔네요. during 뒤에는 어떤 것이오죠. during 플러스 어떤 것. during the day. 뭐. 그날 동안. 이렇게 쓰이죠. during the day. 뭐. 뭐. for a day. 뭐. for a day. 자단이. 주어동사.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칸이 좀 좁네요. 그 다음에. 예. 이런 뜻이죠. example. 보통 뭐. for example.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할 때. for example. 그 다음에. exercise. 명사기도 하구요. 동사이기도 하죠. 운동도 되고. 운동하다도 되구요. exercise. exercise. 운동. 운동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병.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죠. fever. 열. 요즘 들어서 뭐. fever. 가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잘 확인을 하고 있죠. 우리가. fever. 그 다음에. 뭐. 이제. headach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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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뜻과. 통증이란 뜻이. 합쳐져서. head ache. 두통. 뭐. too thick. 뭐 이럴 것들도 있죠. too thick. 치통. 아까 얘기했던 뭐. back ache. 요통. 허리 아픈 거. 이런것들. 뭐. ache가 붙어있는. 증상을 나타내는. 말들. 뭐. fever. 이런거는 그냥 열이구요. head ache, tooth ache, back ache, stomach ache 이런것도 있죠. stomach ache, 복통, 배 아픈거. health, 건강이구요. 뭐 형용사에요. 알고 있다시피 healthy죠, healthy. 건강한, healthy. 뭐 healthy하고 well하고 같은 뜻으로 well이 건강한 이란 형용사도 쓰입니다. 잘 일한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잘 일한 뜻도 있지만, 건강한, he is very well, he is very healthy, 매우 건강하다 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hole, 구멍이죠. hurt, 다치다도 되구요. 다치게 하다도 됩니다. 다치게 하다. 3단 면신은 hurt, hurt, hurt 구요. 그래서 hurt는 자동사로도 쓰이구요. 이렇게 누구누구를 목적으로 가져서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도 되고, 3단 면신은 hurt, hurt. 그 다음에 increase, 증가하다. increase. 반대말은 decrease죠. decrease, 감소하다. increase, decrease.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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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하고 같은 말이죠. 스마트. 지적인, 똑똑한, 인텔리전트. 인텔리전트의 명사역은 인텔리전스죠. 인텔리전스. 뭐 지능이란 뜻이죠. 지능, 인텔리전스, 인텔리전트. 보통 뭐, to, 요렇게 끝난거 있죠. 요렇게 끝나서 형봉사였는데, 요렇게 바뀌면서 명사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뭐, meal, 식사죠. 뭐, 보통 뭐, 삼시세끼, 뭐, three meals a 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삼시세끼는, three meals a day, 하루에 세 끼, 이런 뜻이죠. 뭐, 여기에 어는 one이라는 뜻이 아니구요. every란 뜻이죠. 어가 one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every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선 every, three meals everyday, 삼시세끼.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medicine. 약이네요. 약, medicine. 보통 약을 복용하다란 뜻일 때, 뭐, take medicine 쓰죠. take medicine. take medicine. take medicine.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 그 다음에, nervous. 불안한, 초조한, nervous. 같은 말은, anxious 같은 말이 있습니다. 동의어구요. 걱정하는 뭐, 그 다음에 뭐, worried, 이런 것도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죠. worried, anxious, nervous.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의 형용사죠. 그 다음에 뭐, pain. 나오네, pain. pain. 아픔, 고통. 형용사형은, painful. 이거죠. painful. 고통스러운, painful. painful. painful memory. 이렇게 하면 뭐, 고통스러운 기억, 이런 뜻이겠죠. painful memory. I tried to forget the painful memory. I tried to forget the painful memory. 뭐, 나는 고통스러운 painful memory를 forget 하려고 tried 했다. I tried to forget the painful memory. Pain, painful. 그 다음에, prevent. prevent the disease. 뭐 이렇게 쓰이겠죠. prevent the disease. 이렇게 하면 뭐, 질병을 예방하다란 뜻이겠죠. prevent the disease. prevent. 명사형은 흔히 보는 형태입니다. prevention. 이렇게 하면 명사형이구요. 예방이란 뜻이겠죠. prevention, prevent. 그 다음에,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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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도 내고 동사도 됩니다. 약속하도 되죠. 약속, 약속하다. promise. 그 다음에 뭐, regular이 나오네요. 앞에 나왔던 엑셀사이즈하고 합치면, 뭐 많이 쓰이는 피해죠. 엑셀사이즈, regular이. exercise, regular이. regular이. 여기는 부사니까 뭐, regular라는 형용사형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gular, 규칙적인 이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이라는 형태도 있고, 일반적인. 우리 뭐 보통 뭐 regular size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에요. 뭐 피자 뭐 large size나 regular size냐. large size는 큰, 큰 사이즈고, regular size는 뭐 보통 사이즈를 얘기하죠. regular, regular, regular. 같이 하나두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safety, 안전. for your safet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겠죠. safety.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형용사형은 쉽게, 뭐 많이 봤는데요. 형용사형은 safe죠. safe. 음, 잔. 오케이, 그냥 뭐 반대말은 명사형으로서는 danger가 있구요. danger. 위험이란 뜻이죠. 위험. danger.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dangerous죠. dangerous. dangerous. 명사, 형용사. danger. dangerous. safe. safety. 그 다음에 표지판. 뭐 표지판 나오면은 요런 표현하고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요. put up a sign. 아, put up a sign. 이런 식으로. put up a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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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sign은 그 외에 동사로서 서명하다라는 뜻도 있죠. 서명하다. 보통 뭐 셀럽들한테 사인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데요. 그때는 사인이 아니구요. 오토그래피 라고 해야 돼요. 오토그래피를 받는다 라고 해야 돼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딴 사람한테 기념품으로 남기기 위한 건 사인이 아니고 오토그래피 라고 합니다. 오토그래피. 이게 셀럽들한테 받는 거구요. 이거는 이제 뭔가를 승인하기 위해서. 아, 이거 뭐 내가 확인했어요. 이런 거. 이쪽 뭐 서류 같은 데다가 하는 거. 이쪽은 내가 확인했어. 이렇게 체크하는 거. 누구누구가 확인했다는 걸 보고는 sign이라고 그러구요. 그 다음에 셀럽들한테 받는 건 오토그래피 라고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콩글리시로 흔히 써요. 사용하는 sign 받는다 라는 표현은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고 알려드렸구요. 그 다음에 뭐 simple 이란 표현이 보이죠. simple simple 단순한 간단한 이런 뜻이구요. 뭐 부사형은 부사형은 simply 입니다. simply 단순하게 simply simple 부사형 영상 알아주시구요. 왜냐하면 skin 하면 피부죠. 피부 알 거구요. 뭐 skin이 들어가는 속담? 뭐 skin이 들어가는 속담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beauty is only skin deep. beauty is only skin deep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스마트. 아까 나왔던 intelligent 하고 비슷한 말이죠. 스마트. 스마트 인텔리젠트. 비슷한 표현으로 알아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뭐 sore 나오네요. sore 하면 뭐 많이 쓰이는게 sore throat 가 있죠. sore throat 하면 목이 아픈거죠. 아픈 목 이런 뜻이죠. sore throat. 그 다음에 subject. 과목이라는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뜻으로는 주제라는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대상물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엑스페이먼트의 subject다. 이러면 뭐 실험의 대상물이다. 이런 뜻이겠죠. experimental subject. 실험의 대상물. 그래도 뭐 what is the subject of this class. 뭐 이 수업의 주제가 뭐냐. what subject do you like 하면 무슨 과목 좋아하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search. search는 그러한 인데요. 뭐 search가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할 내용이 좀 있네요. 그래서 search에 대해서. search 주의해야 될 것은 search만 설명하는게 아니고. very 하고 so 하고 search에 대한 얘기.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okay. 그래서. okay. 그래서. 첫 번째. it is very cold.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 it is so cold. 이 표현은 가능합니다. 매우 춥다 라는 두 가지 표현이죠. it is very cold. it is so cold. 물론 뭐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구요. it is really cold. 전부 다 매우 춥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it is very cold. it is very cold. it is very cold. it is very cold. 전부 다 이 네 가지 문장이 날씨가 매우 춥다고 얘기하는 문장들인데요. 먼저 very를 먼저 보면. very는 명사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명사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kay. 하는 일은 전부 다 cold를 꾸며주는 거에요. cold. 여기 있는 so도 cold를 꾸며주고 search도 cold를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very는 애가 성격이 좋아서 명사가 없던 명사가 있던. it is very cold 라는 표현도 맞고. it is a very cold day 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근데 so는 명사가 없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so는 명사가 없을 때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구요. search는 반대로 명사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명사가 있을 때만. it is such a cold day. 그리고 searc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a search cold day 하면 안되구요. 여기다 어를 넣으면 안되구요. it is such a cold day. okay. 그래서 very하고 so하고 search는 전부 다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it is very cold. 어찌 cold? 매우 cold? 매우 추워? 매우 추워? 매우 추운 날이야? 매우 그렇게도 추운 날이야? 전부 좀 춥다. 심하게 춥다고 얘기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very하고 so하고 very하고 search하고 전부 다 뭐를 꾸며준다? so cold를 꾸며주고 있다. cold를. 그런데 very는 명사가 없건 명사가 있건 없건 쓸 수 있지만 so는 명사가 없을 때만 search는 반대로 명사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kay. 그래서 search에 대한 얘기했구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search가 들어가는 표현 중에 또 다른건 search as 같은 것도 있죠. search as. search as는 뭐뭐와 같은 search as가 들어가는 것도 잠깐 살펴볼까요? I like vivid colors such as yellow or red 이럴까요? vivid 하면은 뭐 뭐 뭐 뭐 뭐 밝은 이라고 이거 밝은 아니지만 하튼 원색 비비드 컬러 합쳐서 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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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테러버. 끔찍한 이죠. 테러버. 테러버. 테러버 조심해야 될 건 뭐 알죠. 테러버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테러백이랑 같이 자주 얘기하죠. 테러백은 이거는 원더풀이라든지 이건 좋은 걸 얘기할 뜻은 거죠. 원더풀이라든지 뭐 어메이징 멋진 이란 뜻이죠. 테러버. 원더풀. amazing. oh that's amazing. that's terrific. 끝내 줘. 좋아. 이런 뜻이구요. 테러버는 테러버 페인. 이렇게 하면 읽힘 되겠네요. 테러버 페인. 인직한 고통이죠. 테러버 페인. 그 다음에 텍스트가 물론 뭐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 문자 글자란 뜻이죠. 하지만 동사로서 문자를 보내다. 그러니까 뭐 텍스팅. 이런 표현도 있죠. 텍스팅. 문자 보내기. 텍스팅. 그래서 문자란. 텍스트는 문자라는 명사의 뜻도 있고. 동사로서 문자를 보내다. 라는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throat 나왔네요. throat. sore throat. 목이 아플 때 쓰는 거죠. sore throat. throat. 스펠링 주의 하시구요. 그 다음에 thumb. b가 무금이죠. b가 소리 나지 않습니다. thumb. 엄지손가락. 뭐 뭐 아주 뭐 누군가가 뭘 했을 때. 아 정말 잘했어 할 때. 뭐 이렇게 하죠. to thumbs up 하면. 뭐 양 엄지손가락 지켜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짱이야 짱. 뭐 이런거. to thumbs up. 팁. 팁은 조언 이란 뜻인데. 얘는 셀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팁스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팁스. 충고. 뭐 can you give me some tips. 뭐 충고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can you give me some tips. 근데 아까 나왔던 advice 있죠. advice. 이것도 충고란 뜻인데. 얘는 셀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ok. 그래서 some. 얘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얘는 복수형으로 쓸 수 있다는 거. toothache 나오네요. toothache. 치통. 나오구요. 그 다음에 unwise. 현명하지 않은 이 나오네요. unwise. 현명하지 못한. un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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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éveloppement hoihan.niąt unsu. unwise. enriched Bushache вся thing. a very strong language, but she can ask her question. dubbed what it is unwise. various 구요. various 비슷한 말로는 똑같진 않지만 you, we, are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는 different가 있죠. different different 봤으니까 different의 파생어로 쓴 difference가 있죠. different는 형용사고 difference는 명사형이죠. different difference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뭐 아까 전에 뭐였나 t 하고 ce intelligent intelligence 얘기했죠. intelligent 형용사고 intelligence 명사고 여기도 보다시피 different 형용사고 difference 명사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during 나오더니 이번에 while 나오네요. while 이에는 뭐가 온다? 주어랑 동서가 온다. 왜? while은 접속사니까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ithout. 뭐뭐 없이. without too thick. 치통 없이. i want to sleep. 이런 표현하면 되겠네요. i want to sleep. without too thick. without too thick. i want to sleep without too thick. i want to sleep without too thick. 난 치통 없이 하룻밤 좀 자 보고 싶다. 말은 얘기했죠. zombie 라는 표현. zombie. zombie. 뭐 스마트폰 하고 합쳐서 스몬비 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옵니다. 스몬비. 스마트폰 좀비. 그다음 그 외에 수거들입니다. key expressions. 핵심 표현들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수거들이죠. a few. a few 뒤에는 books 밖에 안 된다. 표정은 이렇다. a few 뒤에도 뭐 밖에 안되지만. books 밖에 안되지만. 표정은. 아이고. 이 표정이 아니죠. i have few friends. 친구 거의 없다. 부정적으로. 부정적이었죠. 부정적. 그래서 낫이 있는 것처럼 해석한다 했습니다. i have few books. 난 책이 거의 없어. i have a few books. 책이 없고는 있어. 그 다음에 뭐. a little 하고 little도 아시죠. 어린이란 뜻이 아니고. 약간의 이란 뜻으로 쓸 때의 little 이라고 했습니다. little boy 할 때 little 말고. a little money. 약간의 돈이 있는 거죠.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 좀 있어. 표정 좋구요.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그런거 많이 했던 거구요. 그 다음에 hitting pad. hitting이 hit가 가열하다 라는 뜻이 있죠. hit가 가열하다. okay. 그래서 hitting pad. 이게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가열하고 있는 패드가 아니고 가열하는 것을 위한 패드니까. 동명사라는 거. hitting 패드 할 때 hitting은 동명사다. hitting하는 것을 위한 패드니까.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둘 all of the world. 전세계적으로 말이죠. all of the world. 전세계적으로.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구요.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표현은 be good for죠. be good for.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라는 표현이죠. 뭐뭐에 이롭다. exercise is good for your health. 운동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라는 뜻이구요.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고요. eye level. 눈높이죠. eye level. level이 뭐 수준높이 이런 뜻이죠. 수준높이. fall asleep. fall 뒤에 어떤 시가 옵니다. fa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다. 좀 급격하게 어떤 상태가 되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fall 어떤 시. fall asleep. fall asleep은 잠든 이라는 형용사죠. fall asleep.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같은 표현은 영역풀이를 열심히 했으면 알겠지만 for instance가 있죠.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from now on. 이제부터 지금부터 보통 이제 뭔가를 맹세할 때 쓰이겠죠. 맹세하거나 뭔가를 약속할 때. promise 할 때. 뭔가를 promise 할 때. 이제부터는 뭐뭐하지 않을게요. 이제부터는 뭐뭐할게요. from now on 부터는 뭐하겠다고 promise 합니다. 여기 온이 뭐 쭉 이런 느낌입니다. 쭉 계속. 지금부터 계속. 지금부터 쭉. 앞으로는 계속해서 쭉. 이런 뜻으로. from now on 쓰이죠. 그 다음이에요. get hurt. 다치던데 이게 hurt가 세번째 녀석입니다. 이 세번째. 그러니까 뭐 pp형이라고 아주 과거분사형. 입장밖에 놓던 시. 결국 보면 이건 get 어떤 입니다. get 어떤. get 어떤. 어떤 상태가 대단한 뜻이죠. 내 hurt가 와서 다치게 되다. get into. get into an accident. 이렇게 하면 되겠네. get into an accident. 이렇게 붙여서 익히면 되겠네요. get into an accident 하면 안되겠죠. 사고를 당하다. 어떤 상황에 처하다. get into a trouble. 뭐 이러든지. get into an accident. 그래서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다. 라는 뜻이구요. have a cold. 뭐 cold가 감기라는 명사의 뜻도 있죠.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하구요. have a cold. 뭐 catch a cold. 이런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죠. catch a cold. have a cold. 감기 걸리다. 그 다음에 have a fever. 열이 나다. 라는 표현이죠. have a fever. have a cold. have a running nose. 콧물이 흐르다. have a running nose. have a tooth thick. 이런 것도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have a tooth thick. have a backache. 이런 것들. have a sore throat. 목이 아픈 거죠. have a sore throat. 그 다음에 뭐 어떤 물건을 내주면서. 할 때 here is를 쓸 수도 있구요. here are를 쓸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 뭐뭐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here are your hamburgers. 뭐 햄버거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here is your 뭐 코크. 콜라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내줄 때 쓰는 거. instead of you. 안 되겠죠. 너 대신에. instead of you. 그 다음에 look well. 아까 전에 well이 건강한 이란 형용사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로서는 잘 이 아니구요. 건강하 아니구요. look healthy. look 뒤에 어떤 시죠. look healthy. look well. 건강해 보인다. take a rest. take a rest. 뭐 relax하고 비슷한 뜻이죠. relax. take a rest. relax. take a break. 이런 표현도 있구요. 그 다음에 take medicine. 아까 전에 eat 쓰면 안된다 있죠. 약 먹다 할 때. take some medicine. 약 좀 드세요.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talk about. 토크는 전치사를 엄청 좋아하는 말하자는 뜻입니다. 토크 뒤에 보통 어떤 명사가 또 오고 싶으면 전치사를 붙이죠. talk about. talk to. text message.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우리 카톡이라고 많이 하죠. text message. these days. 요즘. lately. 알죠? lately.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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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nowadays. nowadays는 다 붙여줬습니다. nowadays, lately, recently, these days. 요즘.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 그 다음에 traffic light. 그 다음에 traffic light. 교통 신호등이겠죠. traffic light. 그 다음에 try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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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가 가능하다. turn off. turn on. turn off. turn on. turn off. 그래서 얘는 이어 동사니까 대명사 목적으로 할 때 다리 사이에 낀 가야 된다. 이거죠. 다리 on, 다리 off. 이런 것들. 이어 동사임을 주의해라. 다음은 why don't you 동사 번영. 뭐. 상대방에게 뭔가를 제안할 때 쓰는 거죠.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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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n't we 하면은 뭐.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고요. why don't we, why don't you. 뒤에 동사 번영.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하면 되겠네요. 약 좀 드시는 게 어떠겠어요.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and take a rest. 약 드시고 좀 쉬시는 게 어떻겠어요.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음. 뭐 반대말. 쭉 뭐하는 거. 좋네요. wise and wise. 뭐. lucky, unlucky. nervous, calm. nervous. nervous, anxious. nervous, anxious. nervous, anxious, worried. 반대말. calm. calm. 차분한. calm은 동사로도 쓰입니다. 진정하다. 형용사도 되고요. calm down. 이럴 땐 동사죠. 침착하거라. calm down. he's very calm. 그는 매우 차분하다. dry wet. 아까 했고 without, with. 뭐 뭐 없이. 뭐 뭐 를 사용하여. increase, decrease. 아까 살펴봤고요. careful, careless. 뭐 이런 것도 있죠. careful, careful, careless. 이렇게 반대말에는 애들. careful, careless. useful, useless. 이런 거 있죠. use for, useless. useful, useless. 쓸모있는, 쓸모없는. careful, careless. 조심한, 부주의한. 그 다음에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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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healthy. 뜻이 있다겠죠. well.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부사로 쓰는 뭐 잘.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 쓰는 건강한. 반대말은 ill. 뭐 sick. 비슷한 말. ill하고 sick이 똑같은 느낌은 아닙니다만. 뭐 한국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똑같다고 보이겠죠. ill. ill은 보통 뭐 질병으로 아픈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sick은 일반적으로 그냥 아프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픈. 그 다음에 뭐 cheap, expensive. 이런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interesting, uninteresting. 흥미로운, 재미없는. 뭐 uninteresting 같은 말은 boring이 있겠죠. 지루한. dull 이런 것들. boring, dull. uninteresting. difficult, easy. 뭐 easy. 뭐 easy. 뭐 easy랑 비슷한 말로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 뭐 simple 있죠.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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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아이고 simple 이름 쓰고 있네. simple. simple. 단순한 쉬운. simple, easy. difficult. 뭐 difficult 같은 말은 hard 이런 거 있죠. hard. tough. tough. 어려운, 힘든. hard, tough, difficult. easy, simple. 그 다음에 turn of, turn of, 낚아있고 intelligent. stupid. foolish. 이런 말들 비슷하죠. foolish, silly, stupid. 멍청한 쪽이고요. intelligent, smart, wise. 똑똑한 쪽이죠. wise, unwise 아까 봤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new, 서로 비슷한 new의 other를 모아놨네요. sore painful, sore painful, sore throat, painful throat. 목이 아플 때. 근데 목이 아플 때는 뭐 painful throat는 좀 어색하고 sore throat. 많이 붙여서 쓰고요. well healthy. well healthy. I'm there well healthy. 그 다음에 advice tip. advice tip은 뜻은 비슷하지만 얘는 복수용 셀 수 없다고 그랬고요. 팁은 셀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복수용으로 흔히 쓰인 됐습니다. tips. some advice. can you give me some advice. can you give me some advice. can you give me some tips. 충고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럼 prevent 와 inhibit. 막다. 예방하다가 보이네요. prevent inhibit. inhibit. 이것도 막다란 뜻입니다. inhibit. 뭐 보통 prevent 가 많이 사용되는 어떤 구조는 prevent a from doing 형태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prevent him from going there 할까요? prevent him from going there. 뭐 그가 거기에 가는 것을 막다. 이런 뜻입니다. prevent a from doing. a가 어떤 행동하는 걸 못하게 막다란 뜻으로 전치사 from을 쓴다는 거. 그래서 prevent a from doing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errible awful 했죠. terrible awful. 그 다음에 뭐 얘들의 반대말. 얘들의 반대말. 얘들은 지금 비슷한 뜻이고요. terrible awful 비슷한 뜻이고. 뭐 반대말은 뭐 테라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awesome 이런 것도 있죠. awful은 끔찍한데 awesome은 멋진 겁니다. wonderful. good. fine. very good. great. 뭐인지. nervous anxious 나오고 있는데 nervous anxious. nervous anxious. 긴장되는 worried. 이런 것도 비슷한 뜻이죠. worried. worried nervous anxious. 반대말은 calm이 있고요. 반대말은 아까 봤던 침착한 calm. 그 다음에 various varied different. 비슷한 뜻. 비슷한 말이고 반대말은 similar 이런 게 있죠. similar 비슷한 이란 뜻이죠. 비슷한. similar various varied. 반대말. pain suffering. 고통이란 뜻이죠. pain suffering. 둘 다 명사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의 영영풀이들이 쭉 나와있네요. addiction. 중독인데요. the problem. when people cannot stop doing something or does something too much. 그러니까 뭐 어떤 골칫거리죠. 뭐 할 때 사람이 어떤 것을 그만두지 못할 때. when someone cannot stop doing something. 또는 does something too much. 또는 뭔가를 너무 많이 할 때 겪는 problem을 보고. 그런 골칫거리 문제를 보고. addiction. blink. open and close your eyes very quickly. 매우 빠르게 말이죠. 매우 빠르게 open and close your eyes blink. cause. make something happen. make something happen. happen 이란 표현이 들어가죠. make something happen. something이 발생하도록. 자동사죠. 이거는 자동사. 만들다. 뭔 일이. something이 happen 하도록. make 하는 걸 보고. cause. 일으키다. medicine. peel or liquid. peel은 알약을 얘기하죠. peel. 알약. liquid는 물이죠. 액체. liquid. 번개되면서 떴고요. that you take. 네가 복용하는 peel이나 liquid. when you are sick. 네가 아플 때죠. 너 자신이 get better 하도록. 돕기 위하여. 부서절 공복이죠. 범호하기 위하여. To help you get better 하기 위해서. when you are sick. 네가 아플 때. when you are ill. 할 때. 네가 take 하는 peel이나 liquid. 알약이나 고체 형태나 또는 액체 형태의 peel이나 liquid. 상태의 물질을 보고. medicine 이라고 하죠.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아까 heating pad 할 때. 그 pad. thick piece of soft material. material은 재료 라는 뜻이죠. 재료. 재료, 소재 이런 뜻이죠. 부드러운 소재의 두꺼운 어떤 덩어리에요. thick piece of soft material. 그 다음에 pain. 고통이죠. 고통은 feeling. 어떤 감각, 감정, 느낌이죠. you have. 관계되면서 대신 했었죠. then you have. 네가 겪는. heaven은 겪다 라는 뜻을 수 있죠. you have 하는 feeling. when a part of your body hurts. 그래서 너의 신체의 일부분이 hurt. 아플 때. 여기 hurt는 뭐 아프다는 뜻으로써 했죠. 아프다도 되고 아프게 하다도 되는데. 여기는 자동사로써. part of your body hurts. 네 바디 바디의 아프. 어떤 신체의 일부분이 아플 때 느끼게 되는. 어떤 여러분들이 have. 겪게 되는. 뭐. 이럴 때 have의 뜻은 experience의 뜻입니다. 적다. 또 feeling you experience. when a part of your body hurts. 아니면 신체의 한부분이 a part of your body가 hurts 할 때. you have 하게 되는. you experience 하게 되는 feeling을 pain이라고 하구요. 이런 행운은 painful이 있었죠. 고통스러운. pain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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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ent. 비슷한 말은 뭐가 있었습니까. Inhibit. Inhibit. 그 다음에 뭐 stop. 시키는거죠. stop 시키는거죠. something from happening. 아까 뭐 prevent. prevent a from doing으로 많이 쓰인다 했죠. prevent a from doing. 같은 말이 stop a from doing입니다. a가 뭐 뭐 하지 못하게 막다. something. 뭔가가 발생하지 못하게 막는거. or stop someone from doing. 어떤 사람이 또 뭐를 못하게 하는거. 이런걸 prevent. inhibit. stop 이라고 한다. 뭐 우리 prevent에 비슷한 말이 stop이 된다는게 영영풀이를 통해 보입니다. stop도 비슷한 말. inhibit도 비슷한 말. 그 다음에 regularly. 규칙적으로. at the same time everyday every week etc. etc. 라고 있습니다. etc. 뜻은 기타 등등 이런 뜻이죠. 같은 말은. and so forth 가 있습니다. and so forth etc. at the same time everyday every week etc. 뭐 every month 이런것들. every year 이런것 계속 다 쓰기 힘들잖아요.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etc. 라고 대신한거에요. every month, every year, every century, at the same time everyday, every week etc. rest. rest. 휴식이죠. 그래서 a time. 어떤 때입니다. 때. 때는 때인데 when you relax or sleep. you가 릴렉스하거나 슬립하는 때를 보고 rest. rest. 휴식이라고 하죠. safety. 안전이구요. the state of being safe and protected from danger or harm. state가 상태란 뜻이야. 상태. safety란 안전은 상태죠. 상태는 상태인데. being safe. 안전하게 있는 것. 말이죠. 안전하게 있고. and protected. 입장밖에는 어떤 c. 보호받는 이란 뜻으로 쓰인거죠. 그러니까. 보호받는. safe하고 그리고 protect된 상태. 뭐로부터. 뭐로부터. 위험이나 harm. danger, 위험이구요. harm도. 해조해. 위험. harm이나 danger으로부터 protect받거나. 그리고 또 safe한 state. 상태를 보고 안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텍스트. 동사로 쓰였을 때. send someone or written message. 누군가에게 글러쓰여진 메시지를 send하는 거죠. using a cell phone. 뭐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여. using 대신에 뭐뭐를 사용하란 뜻은. with을 쓸 수도 있겠죠. with a cell phone. using a cell phone. with이 뭐뭐를 사용하란 뜻이 있으니까. send someone a written message. with a cell phone. using a cell phone. throat는 passage. 경로죠. 경로. 목구멍은 passage. 경로죠. 통로죠. 경로. 통로. passage. 어디에 있는? at the back of your mouth. 입 뒤에 있는. 너의 입 뒤쪽에. 너의 입 뒤에 있는. where you swallow. 그 다음에 swallow. 뭐하다? swallow. 삼키다죠. 삼키다. 이 where를 보고는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네가 뭐하는 통로. you are swallow하는. 네가 삼키는 passage. 통로죠. 여러분들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swallow. 삼키는 passage. 어디에 있는? at the back of your mouth. 입 뒤에 있는. 그러니까 at the back of your mouth도 passage를 꾸미구요. where you swallow도 passage를 꾸밉니다. 통로. 통로는 통로인데 어떤 통로? 입 뒤에 있는. 통로는 통로인데 어떤 통로? where you swallow. you are swallow하는. thumb. 엄지손가락은 short하고 thick한 finger죠. short, thick finger. 어디에 있는? on your hand. 당연히 finger는 hand에 있겠죠. 관계의 대명서 떴습니다. that helps. 뭐해주는 finger. whole things. 물건들을 hold하는데 도움을 주는. you가 whole things 하는 것을 helps 해주는. short, thick finger. on your hand. 손에 있는. 그냥 부디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conversation par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거 있습니다. 그거 프린트해서 다음 수업 시간은 전까지 준비해놓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fa Stadiumам Bella이든gan degree 맞을까요? per mare